이 패딩 어이구야 네 편집 카트 자 오른쪽입니다 그 뭐냐 사극에서 무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릅니다 칼 벗는 것처럼 제가 칼을 많이 배웠지만 제가 칼을 한 번 더 써볼게요 한번 모아주세요 칼처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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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이 세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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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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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오! 공주방송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될거같아요 누가 관리해주시는 회사 분깨 저는 회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안줄 알았어? 호빵 진빵인데? 뭐야 이거 지민이만 잘나왔는데 지민이 몰아주기인가 보다 왜 그런걸로 하시는지? 모른데 단순히 그지? 처음에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피는 것만 봐도 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피고 있는 거 같아요 안 끝났어? 아 아 아니 여보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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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스 아이스 노래하는 나의 리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잠시 후계 자랑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이거 자랑이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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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뭐 먹을래? 없어요! 저는 저는 아 카디 카디가 있어? 양조울의 원샷? 원샷방송? 원샷방송? 선물 준비를 잘 못한 제 잘못이 크죠? 왜 이렇게 말해요? 이걸 들으면 정국이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정국이가 이걸 볼 것 같아요? 아니요 알게 드론할 수 없었어 서로 땀도 먹여주고 아하 형 서로 러브한 거 야 왜요? 당황했어! 내가 녹여줄 줄 알았어 아무것도 당황했어 쌈짐 주세요 언니 형 얹어중 올라온다 파운데이션을 뚫는 아 온다 야 홍영 씨형이야 홍영 씨인가 내한테 다 목태해 이거 다 목태 이야기하다가지 그러면 저 과음한 게 아니니까 알았어 빨리 뽑아요 형 어우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줘야지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런 거 안 나가지 말을 한번 해줘야지 네 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그거 좋은데 자 그럼 말이지 짜증내완이 형님 거리고 I'm down 빌리더라고 알았어? 나와 빌리기, 나와 빌리기 민망하다고? I'm down I'm down I'm down I'm down I'm down I'm down 운동하고 리허설 하니까 힘이 없네 운동을 했어? 네? 운동을 했다고? 운동이라고 해봐야 그냥 푸쉬업 그거 스쿼트 그거 3세트씩 남준이가 운동을 했어? 형, 옛날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한국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내 친구의 RM은 사칭 되게 위험한 남자 나는 윙미로 나는 윙미로 정말 정말 약간 위험할 때가 되게 많죠 응 또 여러분 즐거운 상가이 되세요 이야 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타슬문단 진의 실체입니다 위험한 친구 밑으로 해서 가야 된다 진의 실체를 공연히 설거한데 두번째 사칭 해둔 집중 진영이가 누구야? 진영이가 누구야? 진영이가 누구야? 딩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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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 직서 직서 내 이름은 그들 보게되 and I don't know what to say 갈림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아구야... 사랑을 주워가 사랑을 주워가 사랑을 주워가 사랑을 주워가 사랑을 주워가 사랑을 주워가 아니요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생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신량이 3 아니요 한 19 고3 고3 알 아니 얘가 뭘 먹는지 알아야지 아빠가 나 그러다 진짜 먹는다 어? 나 그러다 진짜 먹는다 어? 진짜 먹어라 진짜 먹을 수 있어 진짜 먹어 탄이가 먹는 거 내가 못 먹겠어? 네 상한다 갈게요 너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닫기 형 근데 뭐라고 했어? 안 들렸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유혹한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내 애교를 죽여버린다는 그런 심적으로 멘트를 시작하며 손가락을 올립니다 아니 죽여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애교를 재채기한 거야? 참 어이가 없네 이 친구 연차를 먹던 재채기도 해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저의 마음을 재채긴다 입이나 여러분을 보니 제 마음이 제 기가 똑똑하게 우리 정국이가 저기서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우리 정국이 우리 정국이 많이 컸네 평소에 bunch 막 인스도 아 진영이 니가 있어 우리 정국이 우리 정국이 우리 정국이 힘들어 우리 뭐야 첫 아시아 투어 일본이에요 리허설 시작해요 갔다 올게요 올라갈 거예요 오! 오! 지윤이가 고기를 선물 받아서 우리가 아주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사랑해줘요. 사랑해주신 거야. 너, 무슨 감기에 걸렸는데 목 상처는 너무 비축이네. well, 약. 너 뭐, 감기 걸렸으면 목 상처가 안 좋아요. 너 다쳤어. 그러면 알코올 선물을 닦아, 안 닦아. 목을 알코올로 씨리로 닦아주면, 그렇지. 잠을 못 자서 못 자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잘 자요 잘 자요? 어때요? 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콜라가 독하네요 콜라가 세요